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마이미야마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례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무한도전을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양을 먹입시다 우리 인사를 할 때 발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먹읍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우리 어린 양을 먹입시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발음에 유의하셔서 우리 어린 양을 먹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먹입시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취해주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면서 빈배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서미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그 진심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라 순간 두려움과 공포의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또 이 복음을 향한 마음을 읽어주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치유하시는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노마서를 강단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작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의 흐름은 그리소는 말씀이고 그리소는 빛이고 그리소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노마서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노마서는 성경의 66권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랩런트들이 노마서 16장의 절대 제자로 세워질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응답들을 다시금 찾아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앞으로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믿음의 무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마이미아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조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고 또 어떠한 방향 속에서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작과 능력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작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지기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발팜의 열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리뽀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들이 마음의 평안함과 영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조급해지는 마음 때문에 정신적인 병이 또 육신적인 병까지도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소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소를 누리는 생각과 체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소를 사실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항상 참 선제 되신 그리소,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소 참 왕 되신 그리소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참 선제 되신 그리소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우리가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소의 대사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선제 되신 그리소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에 불신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소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가정의 가문 속에 내려오는 재와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력이란 것은 영적인 힘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창조적인 건강을 말하고 빛의 경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소 안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 망군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다윗이 노력해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오력의 힘은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리소 그리소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귀한 랩런트들 중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이 귀신과 가해의 눌림 속에 있는 우리 분이 있다면 이 참 왕 되신 그리소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사단과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누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무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복음을 누리는 믿음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 반드시 다른 응답이 오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영적으로 집중하기를 원하냐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이 척추 역할을 하는 말씀은 강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랩노트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강단 말씀 제목 옆에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써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 홀로 있을 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홀로 달아빵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홀로 달아빵을 하면서 집중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0부는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 속에 집중하고 또 10부는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서 또 만남을 놓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0부는 나의 업 속에서 저는 사역하는 것이 저의 업이기 때문에 이 사역과 또 비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도록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매일 날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해서 20년을 사는 것하고 매일 바쁘게 허둥지둥 20년을 사는 것하고는 나중에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의 자리에 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요셉이 한 15년 정도 영적으로 집중하니까 그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말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고 고백했던 것처럼 불신자가 봐도 아는 만큼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집중하면 당연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재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속 랩런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창조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청소를 하던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또 양을 돌봤던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피팟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있는 분야 속에 그리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인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어떠한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과 또 타락문화와 이념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창조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해 나가는 성경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과정과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과정과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산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되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불신앙의 가정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의 가정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대교구 신방을 시작했는데 2월 둘째 주에 저의 사역 스케줄을 보니까 신방 갈 곳이 23가정 밤마다 순회 예배가 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스케줄을 보면서 한 주가 쉽게 가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한 주가 쉽게 가지 않겠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상태였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홀로다랏방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저에게 들렸던 말씀이 우리가 40일 동안 염려를 할 거냐 또 40일 동안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40일 동안 기도를 할 거냐 여기에서 응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염려를 하면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40일 동안 생각을 하면 생각의 꼬리가 붙어서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40일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속에 대교구 신방은 40일 캠프이다 가정마다 가정을 돌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가정신방은 시작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첫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가정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가정집 밑에 사시는 분이 우울증이 심각하게 걸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상태까지 있었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듣게 되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있는 이 집에 좀 올 수 있도록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전화를 했다니 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울증에 계시는 분이 오셨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작은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해주고 다음 신방 받을 곳을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는 이제부터 불교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앞으로 불교인 되세요 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순한 양처럼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계획은 한 집 한 집 신방하는 것에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방 스케줄 속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스케줄을 넣으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월요일날 일주일 동안 23가정을 가는구나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말 그대로 힘들게 힘들게 신방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40일의 염려와 생각이 아닌 40일의 기도의 상태로 바꿔주셔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받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의 가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결과와 목적을 보면서 미친듯이 뛰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은 오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대학부 총무였던 우리 어떤 한 랩런트에게 제가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언제 죽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 없을 때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을 것이 없을 때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될 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성취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싶은 것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믿음의 가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응답이 와도 왜 오는지 응답이 안 오면 왜 안 온지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응답이 오는지를 착각하게 살고요 열심히 안 하면 응답이 안 오는지를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영적인 두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영적인 두 배경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마이미암화된 것이 아니다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두 세계 중에 하나는 사단의 나라고 또 하나는 그리스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중간이라는 것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사단의 나라 속에서 계속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욕심 때문에 이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이 요셉은 사단의 나라 속에서 속지 않고 그리스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랩런트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왕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이스라엘의 아줌마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이라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왕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었는데도 그 말에 계속 속으면서 결국 파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나라 속에서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슨은 그리스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이슨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보여주기에만 하는 이 사단의 나라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세계보고마의 길을 한 발짝씩 또 한 발짝씩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두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서 모든 사건과 일과 만남과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규모와 건강과 또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업과 사역과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에게 맡긴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신자들은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랩노트들에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수업 시간에 항상 자면서 시험 기간에 다른 친구의 노트를 노트 필기한 것을 빌려서 빌려달라고 해서 그때서야 공부를 하고요 또 공부를 안 하면서 시험 기간에 컨닝을 하고 있으면요 불신자들이 보면서 비웃기, 비웃기 되는 것입니다 제가 랩노트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아는 형님이 시험 기간이 되면 그렇게 만화책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 안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 준비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 다 했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컨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중에 목회도 저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목회도 컨닝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컨닝하듯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금 안에서 나의 비밀은 없고요 전부 다 나의 것을 가지고 와서 흉내를 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 속에서도 건강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누워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아무리 보금이 있다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갈 수 없구나 그리고 아프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속에 10%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노인들의 건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의의 종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고 또 각 대교국의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 있고요 지역 전도사님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고요 그러한 배경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노트들은 주의의 종과 선생님과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오늘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가는 우리 성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함께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세계복음하고 237나라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맞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와 나의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의 가정과 가문을 보기 원하시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의 업을 보기 원하시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가족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또 그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복음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불신자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가 같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구신방을 다녀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 믿으시는 가정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우리 예배드리는 남편들이 있는 가정은 우리 여자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자 우리 집사님들만 믿으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바꿔가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업과 비전과 달란트인데 이것이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업과 비전과 달란트로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속에서 주신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유일성의 축복 속에 빛의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경제라는 것은 대박 큰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의 경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흑암의 경제에 있는 사람은 그 돈에 묶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어서 죽게 되고요 그 돈이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경제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경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제가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람을 살리고 그 경제가 많으면 많은 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흑암 경제 속에 있냐 빛의 경제 속에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업을 통해서 유일성의 축복과 빛의 경제를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랩런트들을 살리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 속의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말씀운동을 하고 보금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우연히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과 강북 대교구를 맡아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마포와 용산, 은평, 강남과 분당, 안중과 송탄인데 저는 이 지역이 우연히 제가 간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또한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목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붙잡고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믿음의 시작 또 믿음의 능력 또 믿음의 과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으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은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4천말씀운동과 2, 3, 7나라 복음화는 천명을 주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교구 목사로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우리 대교구 속에서 말씀운동을 확산시키고 2, 3, 7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두사님들과 함께 성노님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에 무한 도전을 하시는 우리 성노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